반갑습니다. 저희가 심리학 개론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심리학 개론이라고 하면 제목에도 그대로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개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뭐 이렇게 다른 심리학 과목을 먼저 수강하신 분들, 먼저 이렇게 배워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 이제 심리학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 개론을 하다 보면 좀 중복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 심리학 분야들이 좀 압축적인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심리학 개론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좀 중복돼서 나온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심리학 개론이 이제 쭉 저희가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아, 심리학의 분야들이 이런 심리학 분야들이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중요한 것 위주로 좀 이렇게 다루게 되니까 심리학 전반에 대해서 중요한 것 위주로 다루게 되니까 내가 공부한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시면 그쪽 심리학을 좀 더 이렇게 깊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의 이제 어떤 궁금증 혹은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진행해 나갈 때 교재 위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해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개론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겨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실험들이라든지 다양한 사례들을 좀 이렇게 추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 개론 시험 문제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 제가 이제 쭉 이렇게 풀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다 맞지는 못하더라고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심리학 개론을 꽤 오래 강의해 왔는데 저도 이렇게 그 한 회차마다 보면은 뭐 이제 한 두 문제 뭐 이 정도씩 틀리는 거 보니까 문제가 아주 이렇게 좀 헷갈리도록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흔히 우리들이 쓰는 표현들이라면 구석에서 나오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심리학 개론이 전반적으로는 아주 평이하게 그래서 이제 중요도가 좀 높은 것 위주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다가 몇 문제씩은 이렇게 좀 이렇게 구석에 있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평이한 문제로만 출제되지는 않는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과목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심리학 개론을 공부하실 때 외워야 될 게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해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은 이제 강의하면서 좀 구분을 해드리도록 할 테고 그리고 모든 심리학 과목을 공부하실 때 꼭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안만해도 외국에서 먼저 연구된 걸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똑같은 그 이제 영어로 돼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독일어나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그 문장들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서로 다르게 번역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흔하진 않은데 간혹 요렇게도 부르고 요렇게도 불러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어떤 선생님은 요 단어를 써서 시험 문제를 내시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요 단어를 써서 시험 문제를 내시기도 하니까 요렇게도 부를 수 있지만 요렇게도 부를 수 있다라는 걸 잘 알아야 그래야 이제 그 뭐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또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시험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외운 단어랑 좀 비슷한데 정확하게 그 단어는 아니야. 그러면 번역을 다르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그 아예 그 틀린 아예 아예 달라서 정답이 아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번역을 좀 다르게 해서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썼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시험 문제 낼 때는 그 고정도의 단어를 이렇게 나열해서 정답을 찾도록 하는 그런 문제는 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면 시비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확실히 구분되는 단어들을 사용을 하니까 좀 이렇게 비슷한데 요거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아 이건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시험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교재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보시면 심리학의 본질이 뭐냐 심리학은 뭘 연구하냐라고 하는 게 이제 1장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심리학의 정의입니다. 일반적인 정의는 심리학 그럼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거 맞아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데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다룬다라는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볼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눈에 볼 수 없으니까 볼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측정이 불가능한 거죠. 측정이 불가능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다룰 수가 있겠냐. 과학은 일단 관찰이 돼야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 관찰이 되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관찰이 되든 관찰이 돼야 이제 뭐 이걸 과학적으로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따진다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그 사람의 마음이란 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연구가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도 과학적 관찰이 되도록 장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치를 많이 해서 충분히 과학적으로 관찰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학이라고 할 때는 단지 그냥 철학 분야로 써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심리학은 철학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철학 분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어떤 과학적 요소를 많이 개입시켜서 과학적이다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심리학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연구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들이다. 그러면 심리학은 뭘 연구하냐 인간에 대한 어떤 걸 연구하냐 쉽게 생각을 하면 인지, 정서, 행동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영역에 대한 거 우리의 어떤 추리력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사고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들 인지, 정서, 정서라고 하면 감정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감정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 그 다음 행동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 그래서 사고와 감정에 의해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것 바깥으로 나타나지는 건 행동으로 나타나지니까요. 이렇게 이제 인지, 정서, 행동 세 가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현대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과정과 행동 정신과정 안에 인지와 정서를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정신과정과 행동 이 두 가지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학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신과정과 행동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인지, 정서, 행동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보시면 그럼 연구 대상에 따른 심리학의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걸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심리학 부분이 좀 명칭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가장 먼저 이야기 되는 건 뭐냐면 뭘 연구하냐는 거지 의식의 심리학이라는 거 사람의 어떤 의식, 인지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할 때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영역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학자 중에 제임스라고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사람이 이제 의식을 연구하는 학문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윌리엄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의식은 딱 멈춘 상태에서 뭐가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의식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딱 그 생각만 가만히 멈춘 상태처럼 쏙 된 상태처럼 생각을 하니 그렇지가 않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 계속 흘러가서 이게 이런가 저게 저런가 계속 이게 뿌리를 찾아가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강물이 흐르듯이 계속 흘러가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한 게 이제 제임스라고 하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의식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라는 거고요.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 분트라고 하는 빌헬름 분트라고 하는 학자는 대단히 중요한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분트라고 하는 학자가 그 이제 심리학 실험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트라는 사람을 현대심리학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게 뭐가 됐든지 가네. 뭐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사람의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툭툭 던졌던 것들을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을 해서 실험을 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걸 시도했던 사람이 이제 빌헬름 분트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독일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현대심리학이 이제 실험적 그래서 과학적이다라는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분트라고 하는 학자를 되게 중요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심리학은 자연과학의 주제인 외적인 경험과 구별되는 내적인 경험 내적인 경험으로서 뭐 감각, 감정, 사고, 욕망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 분트는 이제 그 심리학 실험실을 만든 학자다. 그래서 그 현대심리학의 아버지 뭐 창시자 뭐 이런 명칭으로 이제 별칭으로 부를 정도로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 주제가 행동 자체로 이제 그 넘어온 그런 심리학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표적인 학자는 왓슨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건 미국 학자예요. 심리학은 유럽 학자들도 많고요. 미국 학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로 갈수록 미국 학자들이 월등히 많아지는데 행동주의시는 전체적으로 미국 학자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왓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미국 학자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재에서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2의 기억 보시면 왓슨은 인간과 동물의 행동을 주제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왓슨은 동물을 데리고 실험을 많이 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데리고 이렇게도 실험을 해보고 저렇게도 실험을 해봤는데 나중에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왓슨이 사람을 데리고도 실험을 했어요. 아기들을 데리고 어른을 데리고 실험을 하지는 않았고요. 아기를 데리고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이렇게 비난도 받고 뭐 이런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신 것처럼 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건 관찰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이 맞출 수 있으면 독심술이지 그거는 그건 맞출 수가 없고요. 그러면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상담 장면에 가셔도 상담자가 내담자의 생각을 가만히 뚫어지라고 보면 알 수 있냐 감정을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냐 조금은 알아차릴 수 있죠.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조금은 알아차릴 수 있지만 그걸 정확히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거는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 자체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을 아주 정교화시킨 사람은 스키너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스키너라고 하는 학자는 뒤에서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다루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극과 반응으로서의 심리학을 가지고 사람을 그럼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는가까지 동물 훈련시키는 건 유두 아니고요. 동물은 이제 서커스 같은 데 보면 이제 자극과 반응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이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강화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더 건강하게 더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학습 심리학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학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왓슨과 스키너라고 하는 학자가 행동주의 심리학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인지 심리학은 비교적 나중에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이제 정신과정과 이제 기억의 구조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정신과정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것이 이제 인지 심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 심리학은 행동과 인지 물론 이제 정서도 연구를 합니다만 행동과 인지를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심리학의 역사 심리학은 어떤 역사적 흐름을 갖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심리학이 나타나지게 된 배경에서 보시면 심리학의 배경은 가장 중요한 건 철학의 영향입니다. 사실 심리학은 철학에서 나왔어요. 철학적 사유 이렇게 철학자들이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만 연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연구를 했잖아요. 무슨 실험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철학적 흐름에 대해서 쭉 연구를 했는데 그때 철학자들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혼이라고 하는 걸 메인으로 해서 주요 어떤 이슈로 해서 이렇게 흘러간다 라고 보는 게 이제 주된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 고대 철학에서는 특별히 몸과 마음은 하나다 라고 그래서 그 이제 올림픽 정신 이런 거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마음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몸과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본 것이 고대 철학에서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중세시대로 넘어오면서 신학자들이 중세시대는 유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중세시대는 신학자들의 이제 어떤 주류를 차지했던 그래서 이제 어떤 신과의 관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이 이제 주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문들은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신학을 제외한 모든 학문들이 다 좀 침체기에 빠지는 암흑기에 빠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데카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물심이완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고민을 해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시험에 나온다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아 심리학이 이런 배경하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구나라고 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경험주의가 그 철학 사조 중에 대단히 중요하게 이슈화가 됐죠. 경험주의는 철저하게 우리의 경험을 위주로 해서 경험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이었습니다. 요 때부터 이제 심리학이 어떤 자극을 받고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사물을 지각하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지각이 되지 생득적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물의 지각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에 영향을 주는 생리학적인 영향 생리학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신체 그리고 이제 사람의 어떤 그 기능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뇌라고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의 신체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몸에서 움직이면 호르몬이고요. 똑같은 물질이 우리의 뇌로 들어가면 신경전달물질 이렇게 뇌세포 뇌세포 사이를 연결해주는 신경전달물질 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똑같은 똑같은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몸에서 기능하면 호르몬 뇌에서 기능하면 신경전달물질 이렇게 똑같은 걸 갖고 이렇게 명칭도 다르게 부르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면 이건 몸에서 기능하는 거구나 뭐라고 부르면 이건 아 뇌에서 기능하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사람의 몸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도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심리적인 문제 가장 흔한 건데 우울하다 이러면 병원에 가서 약 먹음 우울한 기운이 딱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생리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심리학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기 내용 보시면 여기 이제 1900 그 심리학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1979년에 이제 분트라고 하는 학자가 그 심리학 실험실을 만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써있는데 보시면 이제 1978년 1978년 저도 태어난 이후인데 그러면 분트가 그렇게 아니 이게 이제 오타입니다. 1879년 1879년에 분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심리학 실험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실제 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뭐 편집상 오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심리학이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을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구성주의 심리학 구성주의적인 이제 그런 요소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구성주의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분트라고 한 학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분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연구했냐면 그 동그라미 디귿의 내성법 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성법은 자기관찰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자기성찰법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막 성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 어떤 감정이면 요 감정의 뿌리는 뭐고 이걸 다 이렇게 관찰해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만히 앉아서 관찰하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걸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열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구성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요소 어떤 요소 어떤 요소로 구성돼서 내 마음이 구성돼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을 잘게 쪼개면 이런 요소 이런 요소 이런 요소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본 게 구성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기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트는 심리학을 의식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관찰과 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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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친구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받아 있는 것은 요런 요소 요런 요소 요런 요소 요런 요소 요런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내성법이라고 하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성법을 잘 사용할 수 있으려면 많이 훈련을 받아야 내성법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들 같은 저도 이제 내성법을 훈련을 받거나 연구한 사람은 아니니까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그 친구한테 지금 열받아 있는 건 이렇게 돼 요런 요소 요런 요소 요런 요소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지만 정확히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 내성법에 대해서 분트가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여러 요소들이 있고 이 요소들을 합쳐놓으면 지금 내 마음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초기 어떤 근대 문명이 나타나지고 나서 이제 나타나지는 그런 사고의 개념과 아주 유사한 거죠. 예를 들면 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계를 다 능력이 있다면 분해를 해서 쫙 부품을 나열했다가 쭉 합치면 시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배워가지고 쭉 분해를 했다가 쭉 합치면 하나의 마음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구성주의에서 주장하는 그런 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능주의라고 하는 그 이제 어떤 그 흐름이 있었는데요. 기능주의는 뭐냐면 어떤 그 역할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성주의처럼 쭉 쪼개고 뭐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내가 화난 건 이 화난 감정이 어떤 기능을 하냐라는 어떤 목적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 목적이 뭐냐를 연구하는 그런 측면이 기능주의에서 연구한 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능주의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미국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제임스라고 한 학자 듀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에서 의식을 요소들이 집합이 아닌 그 구성주의에서 얘기한 거니까 구성주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했다. 흐름으로 파악한 사람 제임스 이야기했죠. 이제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 흐름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을 하고 그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건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진화론을 주장한 그 다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다윈의 진화론이 영향을 받아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적을 갖고 있어서 환경에 적응하는 기능의 관점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의식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감이 일어난다라든지 어떤 생각을 한다라든지 이런 건 이제 흐름 큰 흐름 가운데 계속 변화되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이 의식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능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이제 형태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형태주의는 사실 형태주의라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형태주의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심리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게시탈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주의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물론 뭐 이제 그 구성주의나 기능주의 이런 것에 대한 단발로 이제 설명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 형태주의는 주로 독일 학자들이 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태주의 게시탈트라는 용어가 이제 독일어예요. 게시탈트 자체가. 그래서 이 형태주의에서는 사람의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쪼갤 수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냥 하나로 놔둬야 그게 이제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설명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시계 같은 경우는 쭉 분해를 해서 부품을 쭉 나열을 했다가 쭉 합치면 시계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개구리 같은 거를 이렇게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이랬다가 다시 딱 꼬맨다고 개구리가 뛰어다니냐라는 거죠.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그 유기체가 갖고 있는 그게 의식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걸 잘게 쪼개서 아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으니까 전체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주의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부분들을 합쳐놓은 것이 이퀄 전체다라고 하는 것이 구성주의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형태주의에서는 전체라고 하는 것은 부분들을 합쳐놓은 것보다 큰 의미가 있는 거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다른 요소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다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분들을 합친 것보다 전체는 훨씬 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주의에서 뭐 이렇게 절자 쪼갠다 이러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성주의의 정반대 입장을 취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식의 내용을 요소의 조합이 아닌 전체로서 인식해야 된다. 쪼개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디귿에서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가 훨씬 더 크다. 부분을 합쳐놓은 것보다 전체는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전체성을 가진 고차원적인 하나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 형태주의에서 주되게 주장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행동주의. 행동주의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어떤 특정한 행동 자체를 연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왓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했고요.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고 행동주의는 철저하게 자극에 의한 반응이라고 하는 거. 사람을 자극에 의한 반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동물 같은 경우 동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동물에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원하면 그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을 주면 행동은 나오게 돼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파블로프의 실험이라든지 이런 거. 왜 종소리를 들려주면 침을 흘리는 거. 종소리 자체가 자극이 돼서 그게 이제 조건 자극이냐 무조건 자극이냐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종소리가 자극이 돼서 침을 흘리는 어떤 특정한 반응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게 되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좀 더 그걸 확장시키면 우리가 특정한 행동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는 자극과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행동주의 안에는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고전적 행동주의, 고전행동주의와 신행동주의라는 거. 그래서 그 이제 고전행동주의와 신행동주의는 뒤에 가서는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 이렇게 이제 따로 따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 이렇게 심리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보셨으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음직한 이야기가 이제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거. 프로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한 정신분석이죠. 정신분석이라고 하면 특징은 정신분석은 다른 심리학 연구들에 다르게 무의식, 사람의 의식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그 무의식적인 영역을 주로 탐구합니다. 프로이트는 철저하게 사람은 무의식의 영향에 의해서 의식적 요소가 변화된다 이렇게 본 것이 프로이트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정신분석에서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 어떤 행동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라든지 감정을 느끼는 거라든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요소들이 무의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다라고 보는 동기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에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에 의해서 동기화된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정신분석에서 접근하는 방식.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인지심리학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정보처리 관점이라는 거죠. 비교적 나중에 연구가 됐습니다. 사람의 사고의 흐름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처리가 되고 이걸 기억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것들이 인지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의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지각이라든지 이해, 기억 이런 사람의 인지능력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과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능력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인지심리학의 어떤 연구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큰 3번에 보시면 현대심리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현대심리학은 그러면 각 심리학 연구 분야마다 접근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첫 번째는 행동주의적 접근. 계속 이야기가 조금씩 반복되는 느낌이 있죠. 이게 가장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심리학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돼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주의적 접근에서는 사람을 연구할 때 행동을 연구해야 된다. 관찰 가능한 행동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주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극과 반응. 그래서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그것을 SR 이론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 스티뮬러스와 리스폰스라고 하는 자극과 반응에 대한 이론이라고, SR 반응, SR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도 부를 수 있구나. 자극과 반응 이론이라고도 부를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 있어서는 학습 심리학이나 동물 심리학으로 이렇게 많이 동물 심리학은 서커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훈련시키는 거, 동물 훈련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실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과로 2번에 보시면 생리심리학적인 접근 생리심리학적인 접근은 주로 연구하는 것은 뇌를 연구합니다. 뇌 자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기능은 뇌 부분들마다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양과로 3번에서는 정신분석적인 접근 정신분석적인 접근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무의식, 사람의 무의식을 주된 연구 주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이 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된 연구 주제로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양과로 4번의 인지적인 접근 사람의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은 인지의 어떤 흐름 사고의 흐름이라든지 사고의 정보처리 관점 정보처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인지적 접근에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과로 5번에서 인본주의적 접근 인본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인본주의적 접근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인 접근이다라는 거죠. 사람 중심적인 접근이면 그 앞에 접근들은 사람 중심적이 아니었나요?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앞에 이론들은 사람 중심적이 아니라 내담자 중심적이 아니라 이렇게 관찰자 중심적인 접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내담자 중심적으로 그래서 이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혹은 우리가 이제 관찰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중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이 인본주의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에서 그 잠재능력이라든지 자기실현이라든지 주체성 이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유기체로서의 고유한 능력 고유한 기능 그 사람의 이제 그 어떤 그 유기체적 속성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그걸 중요하게 보는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본주의적 접근. 그래서 인본주의적 접근에 있어서 중요한 학자 메슬로우라고 하는 욕구 5단계 설.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저스라고 하는 학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요기 인본주의적 접근에서는 아 사람의 이제 어떤 그 내면의 고유한 특성이라든지 내면의 중요한 어떤 그 자기만의 뭐 무엇 그래서 그것을 자기실현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